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의 여파로 유럽이 액화천연가스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LNG 운반선의 해상 운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. 영국 런던 발틱해운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LNG 운반선의 일일 현물 운임은 45만 달러,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올 초에 비해 약 6배가 올랐습니다. 선박 중개인들은 주요 해운노선의 일일 운임이 이달 중 5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7억 2천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월스테이트 저널은 에너지 성수기인 겨울이 다가오면서 LNG 운임의 추가 급등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.